대방관골아 음경하고 서라산 청량산 대량사 사문진간찬 광복이 무죄라 동정은 이러니라 중독이 우려하고 소원사이 흠풀다는 기운 없게 여려 우려연비하고 소확신경하며 훈이 진성하고 철가에 이말며 광양송룡하고 반대실비자는 기운의 왕감과 음경은 인정 고아세존이 지친 소만의 정가시성하사 서금고행이 일어나시며 호흥호흥이 제성하시니 불로만덕이라 탐구순빈이로다 하원길에 지친 바다 더한 만상이로 교수궁빈하늘이 올라 백전이로다 불기수왕하사 낙시 적없게 하시며 무기우제하사 창구의 소성이로다 싱댕박지우동하사 비난사 지대하시 원흥낙박하사 제십사이 온조하시 주안중룡하사 거시방이 제창이로다 수홍홍전력이 나이 흡선지 성상이 찬양이로다 당당부원이 나이 교회지 바라리 호환이로다 양내 청문장주라여 충전이 공헌이로다 반덕욕이라서 풍경이 건속이로다 길이 진지하여 명진체로만 하시려 여파고여 흔덕삼어 충전신문이로다 용건흥이 단거하고 신수왕이 상덕이로다 싱댕붙천에야 저 풍심이 견주시미로 사리삼수라흐 본질이 굳지로다 이속사별이야 저 갤라연비지 무견이오 사들이 흥이야 저 천사섬이 비무에로다 모덕십신 여전히 상덕하고 유기불락이 갱수로다 강대적이 범우가니요 신고포락이 무회로다 병련대전은 유기대병이오 그 동심은 단지해적이로다 일당부예는 덩허실리 선덕이오 은경구성은 사추공지털거리로다 중종교형은 약세왕지수주요 병경은 영원유성공지경세로다 검은중성은 야궁지장공이오 마련분피는 귀닭의 동상이오 각구도 불과 미아저저저 젖행고 살도 포시리로 친불과 규라저저 상덕성문도 주시성어 가래로다 검문이오 공개가 탈강에 초시키지게 하고 행제군이라 일생의 원한 한국지과로다 살아분실네 중개가 군정어 임중이오 상황에서 내 육전이 도성으로다 개명동묘하니 진한 불이로 초심이오 기비남보나 이런 불교어 무공이오다 우리 지시 정건적 염병과 성하고 진중생지 원문저 진진병만이로다 진파리 사망지 묘설이냐 공방지 공교냐 칭성지 헛담이냐 일성지 독해자로다 신파른지 약고 황남여 경만이 이루고 이리저저 발전전기요 요스민행행행행행하나 풍봉지 고로다 신효오 화살 수기여 용궁이오 태연천나마도 마로다 고유정법치대 해로 산임천리여들 행제라 상대지시 해로 사연하고 항공성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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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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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소 한글자막 by 한효정 유리병을 통해서 환하게 비춰 초롱초롱하게 그 많은 숫자의 겨자시가 유리병을 통해서 환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서 손금속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나타나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명 속에 지구의 45억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다 나타나 있고 우주의 역사까지도 다 나타나 있다. 온갖 별들이 성주, 괴공하는 역사까지도 우리의 백 년 미만의 생명 속에 다 나타나 있다. 이게 그대로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보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다 그대로 원흉 무해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 아주 고도로 발달하는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26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고.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보통 상식화되어 있는 정도지만 26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이치를 알았냐고. 아무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이 뛰어나고 또 그 외에 많은 불고살들의 깨달음이 출중하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그런 걸 알았냐. 이것을 사례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흙 한 줌 속에 지구의 역사가 다 그 속에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안 했어도 그건 낱낱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병이 안전에는 유피개병이라. 환하게 다 나타나 있다. 농부의 주름살, 이마에 있는 주름살, 그 농부의 평생 지은 농사가 그 주름살 속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주 투박하고 거친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그 손금에는 그 농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손금 속에 다 나타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떻게 안 나타나 있겠어요. 다 나타나 있지. 그런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을 또 우유법계의 모든 존재가 공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열 가지의 이치로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동시에 구족하며 서로 서로 상응하는 이치라 그랬어요. 동시에 다 갖춰져 있어. 한순간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거의 다르지 않는 내용인데 동시에 구족해서 서로 서로 상응하는 이치라. 이건 이제 그 말만 띄워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모든 것이 동시에 다 갖춰져 있다 이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생명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모든 생명 속에 지구의 45억 년의 역사가 갖춰져 있다. 마치 방지해적이라 바다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 바다 물 한 방울의 물에는 지구의 온갖 골짜기 동서남북 모든 산과 계곡의 골짜기 큰 겨울 작은 겨울 골짜기의 물들이 바닷물 한 방울 속에 다 갖춰져 있다. 동시에 동시에 다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낙동강 물이나 또는 다른 나라의 어떤 강의 양자강 물이나 황화강의 물이나 바닷물 하나 속에 다 갖춰져 있다. 얼마나 신기한 이야기입니까요. 또 그 말이 신기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이치가 신기하고 또 그러한 이치를 아는 것이 신기하고 알고 표현하는 것이 신기한 거죠. 그래도 청양스님이 그 옆에 구절에 보면 유피개병, 방지해적, 이건 전부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속 글을 보면 그게 참 재미가 있어요. 병년재해는 유피개병이요. 구족동신은 방지해적이라 바다의 한 방울 물과 같다. 계좌실을 병에 담은 것과 같다. 전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도 시간도 다 원흉 무해하게 자유자재로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게 우리 생활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존재의 실상은 이미 그렇게 갖춰져 있다. 그 무엇 하나도 이 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도 뭐 우주 137억 년의 역사와 정보를 모두 합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다 썼네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하나와 많음이 서로 수용하면서 같지 않이한 이치. 일다 상용 부동문. 하나하고 많은 것. 서로 상반되죠. 상반되는 것이 아니고 걸림이 없다. 같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고 많은 것하고 같은 것이다. 하나하고 많은 것이 어째서 같습니까. 어째서 걸림이 없습니까. 분명히 다르죠. 돈 많이 가진 사람하고 적게 가진 사람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 다른 것에 우리는 늘 목을 메고 거기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깊은 이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걸림이 없고 동등하다고 하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비유를 등, 허실지, 천등이라 텅 빈 방에 천 개의 등불을 밝힌 것과 같다. 천 개의 등불을 밝힌 것과 같다. 이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걸림없이 같은 이치라고 하는 사실을 어쩌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신뢰를 들지 않더라도 더욱 윤방에 천 개의 등불을 밝힌 것과 같다. 천 개의 등불을 밝히는데 한 개를 밝혀도 그 나름대로 그 방을 밝히고 두 개의 등불을 밝히면 두 개를 밝힌 만치 밝고 세 개를 밝히면 세 개를 밝힌 만치 밝고 열 개, 스무 개, 백 개, 천 개의 등불을 이 방에다가 불을 켰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또 다 그 빛의 가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방해를 하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일다 모해라. 많은 것과 적은 것이 걸림없이 공존한다. 서로 융합하면서 공존한다. 많은 등불이 있지만 내 빛만 비추겠다 하는 그런 등불이 없습니다. 천 개의 등불을 동시에 밝혀도 서로서로 다 뒤섞이고 조화를 이루고 융화하고 그래서 걸림없이 존재하고 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늘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이것 가지고 갈등하죠. 이것 가지고 갈등하고 시시비비하는데 조그만 이런 이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개 뭐 쉬운 말로 이런 말을 하죠. 꼴찌는 1등은 꼴찌가 만든 것이다. 1등은 꼴찌가 만든 거예요. 꼴찌가 없으면 1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너무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고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시시비비하고 서로의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밀하게 숨고 나타남이 함께 성입하는 이치라 비밀 은연 구성문 비밀 은연 시편문 가운데 비밀 은연 구성문이라 내가 이 시편문 중에서도 제일 아주 멋지게 참 감동을 주는 구절이 바로 은연 구성은 사추공지 편을이라 또 같을 사자가 나왔죠. 그 앞에는 또 같을 등자가 나왔죠. 또 그 앞에는 같을 방자가 나왔죠. 같을 유자가 나왔죠. 유, 방, 등 그 다음에 사, 같을 사 그 옆에 또 같을 약, 약재망지수죠. 전부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비유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인고 하니 은, 숨은 면, 현, 드러난 면 그것이 동시에 다 갖춰져 있다. 구성이다. 숨고 나타남이 함께 성립되면 가을 밤하늘의 반달과 같다. 그렇습니다. 열두서 어떤 사람을 두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또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알고 있는 면과 그렇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면 도저히 옆에 사람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알지 못하는 면이 반반입니다. 아는 면과 모르는 면이에요.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모르는 면 반, 아는 면 반이에요. 사추공지 편이라 가을 하늘의 반달과 같다. 반달이 뭐 금음달이라 하더라도 아니 초생달이라 하더라도 감소면 감사합니다.